다른 느낌일텐데 와서 이렇게 해보면 네 네 먼저 150위 계획 계획 이런거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역시 레드벨벳 활동에 정점을 짓는 시로 감량 이런거 본인 노력으로 충분히 또 이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유상 병장 화이팅 저기 그냥 애들로 전후가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그래서 함께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길 바라구요 지금 우리 레드벨벳 멤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면